천국의 계단 촬영장 여기 문인데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가 천국의 계단 촬영장인 것 같아요 천국의 계단 SBS 드라마 여기 오디오와 음정화 강수미 박다한 외두인데 로매틱한 상공기 칼잡이 옷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아무리 먼 길을 돌아도 결국 돌아오는 거야 천국의 계단 이쪽인가요? 아 여기 드라마 천국의 계단 촬영장인가 봅니다 왔다 왔어 인천중구 무의도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찾았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에 촬영했던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과 2007년도에 16부작으로 시작했던 칼잡이 옷 수정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은 권상우 씨와 최지우 씨가 주인공이었으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금지된 사랑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칼잡이 오수정은 엄정화 씨와 오지오 씨의 로맨틱 드라마 였습니다 즉 한번 세트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지오, 엄정화, 강수미, 박,다,안,외,주,인,데 로맨틱한 상봉지 칼잡이 옷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참 전이네요 굉장히 오래 전인데 엄정화 씨가 해놓은 거 보면 2007년 9월 11일이 되어있습니다 행복한 사랑 가세요? 여기가 칼잡이 옷 수정 뭐 천국의 계단은 칼잡이 옷 수정 세트장 내부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네요 이게 칼잡이 옷 수정이 드라마 촬영했던 세트장입니다 한참 전이네요